안녕하세요 쏘다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들 야생아에 왔는데요 정말 독특한 조형물도 또 하분들도 멋진 하분들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보여드리려구요 그래서 우리 고은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요거 보세요 이거 이거 지금 초가집이에요 뭐 입춘 대길도 써있고 뭐 와 이거 사장님이 요거 보수해 주셔야 되겠는데 세월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거에요 이거 지금 작품이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정말 화분만 잘 만드시는게 아니라 요런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을 해놓으셨어요 와 초가집 이거 진짜 들어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게 지금 등이에요 등인데 지금 요걸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아 긴 세월의 흔적을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듯 합니다 와 초가집 담장도 있어요 담장 이렇게 담장도 만들어 놓고 돌로 이렇게 담장을 싸놨네요 정말 여기 산들 야생아에 오시면 볼거리가 진짜 많아요 와 집이 여기도 있죠 한채만 있는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집 보여드릴까요 와 요런 집도 있어요 요런 집 와 오늘은 완전히 집 집만 보여줘도 뭐 한두껏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처음에 보여준 집보다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우와 여기 마당에 보실래요 절구도 있어요 이거 우리 진짜 예전에 시골에서 쓰던 절구 우와 나무절구네요 나무절구 나무절구 여기 뭐야 이거 소여물통인가요 사장님 소여물통 우와 소도 있어요 소도 있어요? 어머머머 진짜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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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도 있어요 소 우와 진짜 여기 한번 산들 야생아에 한번 구경 오세요 정말 봐드봐도 너무 신나고 정말 볼거리가 많은 산들 야생아입니다 이렇게 집이 요게 초가집 보여드렸죠 또 다른 집 집이 많아요 사장님은 되게 부자에요 집도 많아 진짜 우와 여기 초가집 여기는 보실래요 뭐 장독대도 있죠 우와 뭐 아궁이도 있고 어 아궁이에 이렇게 여기 진짜 불 지필 수 있게끔 다 돼있고 어 이렇게 텐마루도 있고 저 안에 보실래요 요 요 요 요 요 요 뭐예요 여기는 주방이에요 부엌이에요 부엌이에요 아 진짜 옛날 시골에 진짜 그런 모습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불도 들어와 있어요 어머머머 23일인데 어떤 23일이지 불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지금 전기뿌리도 아 이거 호롱불이겠죠 전기뿌리 아니지 초가집에 무슨 전기뿌리 들어와 어 맞아요 이거 호롱불 켜놓은 것 같아요 여기 불이 들어와 있구요 네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기도 한번 보세요 어 저렇게 시골에 뒷들을 볼 수 있는 저 문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살려 놓으셨고 문창호지가 다 찢어진 그런 것까지 살려 놓으셨어요 이렇게 초가집 오늘 완전히 집! 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초가집 와 진짜 멋있다 웬일이야 아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초가집 와 여기는 지금 선비님이 여기 귀향 오셨나요 귀향 오신 집 같은데 아무래도 선비님이 뭐 누명을 쓰고 귀향을 오셨나 그런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초가집입니다 여기는 진짜 다 낡았어요 보수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기는 어디 제주도인가요 이렇게 화산석으로 담장을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육지가 아닌 저기 제주도에 귀향 가 계신 선비님의 집인 듯 합니다 우와 진짜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요 벽꽃에서 황토흙으로 요렇게 봤어요 시골에서 요런 모습 봤는데 이렇게 돌로 황토로 해 놓으셨고 여기 한번 문 좀 열어봐봐 문 좀 여기 주방 주방인 거 같은데 문이 안 열리네요 문이 고장 났나봐요 선비님이라 이런 거 고칠 수가 없나봐요 마술 다 망가졌고 요런 집이 있구요 어머나 여기는 요렇게 집이 요런 집이에요 요거는 아 되게 굉장히 조그마한 집인데 아 여기 어 누나가 언니에요 누나에요 누나 누나가 애기를 얻고 있어요 애기 봐주고 있는 어 여기 어 언니가 애기 봐주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아마 엄마가 밭을 매러 가셨나 어디를 가셨나 애기를 대신 보고 있는데 여기도 불이 들어와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 좀 하나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집에 불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는 날짜가 12일 인데 왜 뭐 집에 달력이 다 있어가지고 아 요기 요기 이렇게 마당에도 보니까 요렇게 해 놓으셨고 여기는 조금 작은 집이에요 요렇게 생긴 초가집이랍니다 와 이번에는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와 진짜 멋지죠 이야 사장님 어떻게 요런 이렇게 요런 거를 만드신 생각을 하셨죠 대단하신데요 와 멋있다 여긴 좀 부잣집인 것 같아요 기와집은 좀 더 부잣집이잖아요 초가집보다 그죠 이리 오너라 하면 저 안에서 누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와집이네요 뒤뜰로 한번 아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안에 어떻게 생겼나 와 집이 굉장합니다 특별한 거는 없네요 그냥 기와집 요렇게 벽도 무너진 요렇게 좀 붐이 가있는 요런 것까지 살려서 만들어진 요렇게 기와집입니다 기와집 멋있죠 완전히 집 시리즈 요것도 또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요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다 이사를 갔나봐요 집이 비어있습니다 무슨 어디로 피난을 가셨을까요 요런 집 모양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와 진짜 요런 야생화 속에 요렇게 집들이 있는게 요 자체로 너무 멋있죠 진짜 볼거리가 대단합니다 우리 고님들 행복하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니까 직접 오셔서 보면 더 멋지답니다 아 진짜 그림이야 그림 아 여기 초가집은 지은지 얼마 안된 듯 합니다 와 불도 방마다 다 불이 들어오고 와 진짜 멋있다 사장님 이거는 지은지 얼마 안된 집인가봐요 그래요? 네 아 진짜 새집이다 새집 여기는 지금 아직 입주를 안했나요? 사람이 아직 안살고 있나봐요 사장님 언제 입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지금 짓고 아직 입주를 안한 집입니다 초가집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쩜 요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요런 집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장님 네? 쑥스러워요? 말씀을 안하시네 자 또 여기는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무슨 집에 이 집은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집 우와 여기도 멋있네요 그죠? 그냥 요 자체만으로 이렇게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마삭질이 또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결 더 집이 돋보이고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이쁘다 요 마삭질 너무 이쁘죠? 집이 요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집이 몇 채인거에요 사장님 지금 내가 보여드린 집만 해도 아직도 계속 있어요 집이 계속 봐주세요 여기는 여기도 지금 초가집인데요 여기는 또 사랑채까지 있어요 요렇게 사랑채까지 여기 사랑채까지 만들어 놓으셨고 자 요 꽃이 뭐에요? 꽃이 뭔데 이렇게? 황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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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피어있는 초가집 정말 멋있죠? 이렇게 사랑채까지 있고 돌담으로 이렇게 담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사림문을 달아 놓으셨네요 아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요런 집이 있구요 아유 남의 집 훔쳐보기가 참 힘드네요 여기는 흙으로 지붕을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죠? 이거 흙으로 만드신거죠? 흙 지붕을 한 집입니다 여기 주방에 어머머머머머 부엌 살림 이거 한번 보세요 뭐야 여기 부엌이에요 창고에요? 그 부엌이요 부엌이에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 문 열리나요? 한 번 열어보세요 아 진짜 메주도 달려있고 아우 저 메주 갔다가 된장 된장 만들면 좋겠다 여기는 좀 있는 집인가 봐요 부잣집인거 같아요 요런 집이 있구요 네 또 기아집이에요 기아집 요런 집도 있구요 담장을 진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담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죠? 아 이렇게 화분만 잘 만드시는게 아니라 집도 이렇게 잘 만드시고 진짜 손재주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배우지 않으셨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니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걸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도 불 들어오는 집이에요 우와 여기는 뭐야 여기도 불 들어오네 여긴 뭔데 화장실인 줄 알게 여기 방인가 봐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기아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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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집인가 봐요 개구장이처럼 생긴 얘네 집 자기네 집 자랑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좋다고 지금 자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집이 아 여기는 또 요런 집이에요 이거 열매가 무슨 열매에요 와 열매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알랄이 달려있는 요 모습도 너무 예쁜 어 기아집입니다 진짜 근데 뭐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진짜 멋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찬들 야생화에 어 이렇게 오시면 이런 거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 집만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도 여기는 지금까지 봤던 집들하고 아주 다른데 요건 무슨 집이에요 사장님 약방이에요 약방 같은 느낌이에요 한약방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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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을 이렇게 달아 놓은 거 같잖아요 다 이렇게 약재를 문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어 저기 저 안에 아이고 저 안에 책도 있고 양반집인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땐 한약방인 줄 알았는데 모른데요 사장님 그냥 근데 저기 대둑잎들도 있고 별거 다 있네요 여기도 속에 이렇게 저 안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요렇게 놓으셨어요 뭐가 있어요 아 액자도 해 놓으셨네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런 맛이 있답니다 대단하세요 문도 닫아야지 남의 집 봤으면 문을 닫아야죠 주인자한테 욕먹어요 아니 도대체 집이 몇 채인거야 여기 집이 또 있네 여기 우와 기아집입니다 기아집 음 음 음 요런 집이에요 집 여기도 기아집 여기 창살 한번 보실래요 여기 창살도 이렇게 하려면 좋고 마루 여기 동당 여기도 강 요런 요런 집이 있구요 아 요기는 여기도 초가집이에요 요렇게 음 양쪽에 방이 있고 마루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요거 뭐냐고 여쭤봤어요 저는 여기 우물인가 뭐 그런 용도인가 했더니 화단이래요 역시 화초를 사랑하는 음 야생활을 사랑하는 요 사장님 옛날 집이지만 여기에 또 화단을 또 요렇게 살려놓으셨네요 요렇게 생긴 집입니다 이렇게 집 집 여러 채를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 고님들 한번 구경 오세요 여기는 어 여기는 어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산들 야생화입니다 여기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어 여기 어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음 화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음 볼거리가 많은 산들 야생화에서 어 소담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